이번 코너는 몸베베들의 브이로그를 모니터하면서 자연스럽게 앨범 언박싱에도 눈을 뜨게 된 제가 깜짝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와 좋으시다. 일단 스타쉽에서는 주원이 주월하나 타세트 테이프 너무 귀엽다. 이런 거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포카 누구 나오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저는 주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거 라이브 보니까 이거 한다고. 기현아 거기 있니? 기현아 거기 있어? 기현이 거기 있니? 주원이 여기 있니? 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누가 나왔나 한번 봅시다. 진짜 나오면 웃긴데. 오! 기현! 너무 예쁘다. 다음. 이거 괜히 아프지. 잠깐만. 기현아 거기 있니? 주원 씨. 주원 씨 이번엔 계시죠? 주원 씨. 아 민혁이. 기현 민혁 나왔어요. 민혁이랑 기현이 나왔어요. 오! 기민. 주원아 여기 있어야 된다 너. 그걸 무슨 포카라 하지 않나요? 에이. 형은 나왔어요. 비록 주원이는 집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형원 포카. 기현 포카로 교환. 여러 번 있었어요. 좀 서운한 거예요. 아이엠? 양도하겠습니다. 교환이 아니라요? 배송비는 혹시 그쪽에서 부담하나요? 소풀 말고 제가요. 제가. 저는 꿈푸라서. 아이엠. 아이엠. 생긴. 주원 씨 빼고 다 남았어. 주원 씨. 지금 길을 잃으신 것 같은데. 신속히 와주세요. 신속히. 주원 씨. 주원 씨 여기 계셔야 돼요. 그걸 무슨 포카라 하지 않나요? 원하는 포카 나오. 너무 예쁘게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좀 리듬을 탄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글자에. 아이엠. 아이엠. 이렇게 골고루 나올 수도 있나? 여러분 이게 맞나요? 저 좀 잘한 거 맞나요? 저 좀 잘한 거 맞나요? 좋다. 어떡해. 다 나왔어. 저는. 행복합니다. 다 가진 여성 같네요. 이 다섯 남자를. 골고루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행운. 굴렁새소년. 이거 원을 지배하는 남자. 네. 굴렁새소년 원. 새똥구리를 제가 잡은 거예요. 굴렁새소년 투. 야. 원을 지배해버렸다. 굴렁새소년 식스. 실제 새똥구리를 제가 이제 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테이프. 네. 가스팅 시스템 먼저 시작해서. 아 진짜 옛날 감성 좋네 진짜. 혹시 여러분들 이 테이프 사용 안 해보셨죠? 일단 라떼는. 아직 내가 라떼의 기준을 잘 모르나 봐. 기현이 정도가 라떼고. 형원이가 카라미 마키아트야.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꽂아. 꽂아서.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감기는 기계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있나요? 또 추억이 저랑 같이 젖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어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그때 공룡 살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걸 들으려면. 어디 풍물시장이라든지. 동묘 이런 데 가서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마이마이라든지 그런 거. 기념으로. 세워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영롱하다 영롱해. 여러분 미남들 보이십니까? 난리나 또 난리나. 아니 볼이 어쩜 이래? 자기가 귀여운 걸 아는 것 같아. 볼살. 평생 빼지 마. 안 돼. 주원씨. 허니야 입술이 왜 이렇게 반짝건대. 아 정말 진짜 내 입술을 왜 이렇게 많이 보는 거야. 아우 정말 진짜 내 입술을 왜 이렇게 좋아해. 입술 봐서 뭐 하려고. 입술 봐서 뭐 하려고. 해줘. 정신 정말 사랑해. 기현씨 꼬시지 마세요. 전 주원이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하는 것보다. 기현이 조심. 설레게 하지 마세요.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 짧은 머리? 너무 잘생겼어. 평생 짧은 머리. 청균씨. 평생 그렇게 섹시하세요. 아시겠어요? 민혁씨. 죄송한데. 이마에 미남주의라고 써줬어요. 심장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만 잘생기세요. 아시겠어요? 안녕. 여러분. 둥. 사이들. 아시겠어요? 1년 후. 다행히. 아시겠습니까? 이. 저. 이런.